이번에는 글로벌 시장을 움직인 이슈 짚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매주 월요일은 또 김대준 대표가 직접 선정한 세 가지 이슈를 통해서 이번 주 저희가 주시해야 할 빅이벤트들 그리고 이 이벤트를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지난주 월요일에도 저희한테 또 해안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직접 선정해주신 이슈를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 번째 베스트 3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요. 이번 주 분수령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결국은 지금 8월 내내 이 점에 대해서 주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아무래도 지금 M7 중에서 실적이 너무나 늦게 나오고 있기도 하고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우리 반도체주가 좀 약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 이런 내용들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대표님 좀 알려주세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큰 그림, 얼개를 먼저 짜야 되거든요. 얼개를.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세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짧게 써머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 엔비디아로 들어가서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주요하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잭슨하고 민주당 전대였죠. 맞아요. 잭슨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민주당 전대에서 중요한 것은 헤리스의 대외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 다자간 무협정. 그러니까 기존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했는데 헤리스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 형태의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국 위주의 경제 성장률이 그동안 진행됐다고 한다면 이제 그게 확산되는 중국이나 기타 등등의 나라에 대해 확산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 횟수를 말씀드렸었죠. 두 번 정도 할 것이다. 왜? 12월에는 관행적으로 재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했던 게 많았기 때문에 9월이냐 12월이냐. 지금 시장에서의 10년 국제 수익률은 0.75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에서의 모습이다. 개인적으로는 11월에 0.5. B컷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시장은 11월에 상승전환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환율의 변화에 민감한 흐름들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환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을 이제 이해시켜 드릴 건데요. 여기에 이제 지난주 우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거래대금 증가하는 걸 봐야 된다. 그리고 삼성이나 7만 5천 원, 하이닉스 18만 원 지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지금 그 가격까지 왔죠. 그리고 중요한 시점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해하시고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략과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엔비디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28일이죠. 오늘 내일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만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경제 채널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엔비디아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은 출렁임에, 그러니까 위로 출렁임보다는 아래로의 출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올해 세 번째 실적 발표를 하죠. 그러면 첫 번째 2월에 있었던 실적 발표 상황을 제가 돌이켜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때 200억불이 시장에서 예상치였습니다. 그런데 220억불을 발표하면서 서프라이징이었죠. 와, 대단하다. AI 수요가 이렇게 높았어? 라고 하면서 주가가 45불 대해서 96불까지 계속해서 주가 상승해서 모습을 보여줬어요. 두 번째 실적 발표는 5월이었습니다. 이때는 시장의 예상치가 240억불이었고요. 발표치는 260억불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또 서프라이징이었습니다. 이번에 시장의 예상치는 280억불 또는 280억불 이상의 예상 수준을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시장이 서프라이징이 나오려면 300억불 이상의 수준에서의 매출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런데 엔비디아 지난 2년 전, 그러니까 2022년도에 분기 실적이 대략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22년도. 62년도? 60억불이었습니다. 그러면 불과 2년 사이에 매출이 5배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에 300억불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고 많이들 판단을 하시는데요. AI 반도체 그리고 AI 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 AI 칩이 장착률이 20%를 조금 넘고 있어요. 2030년까지 100% 교체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국내 같은 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AI 수요에 대해서 다급한 수요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에서의 장착률입니다. 20% 수준이 그리고 AI 반도체 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격이 칩 하나당 4만 불 또는 5만 불 합니다. 우리나라 가격으로 하면 5, 6천만 원 하죠. 그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칩이 작게는 수백 장이고요. 많게는 수천 장이 들어갑니다. 조 단위의 금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이거를 완벽하게 100% 수준으로 빠르게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급한 수준에서의 장착률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실적치가 이번 분기 수준까지의 어느 정도의 상승하는 흐름에서의 매출 실적은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엔비디아의 실적 매출 전반의 흐름 자체가 완만한 우상형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자이고 또 국내 반도체 회사에 대한 투자자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 포인트로의 대응을 하려고 할 때 저는 실적 발표 이후에 확인하고 진입하거나 또는 거기에 의사결정하는 형태로의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 이상의 실적 발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죠. 웬만한 실적 발표치가 나와서는 이전과 같은 시장에서의 반응도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래에서의 가격.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시즌에 한 일주일여 남겨놓고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주가 빠졌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에 갭 상승하고 시간 외에서 20%, 30%씩 주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흐름에 있어서 최근 단기적으로 20% 수준에서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렇다면 이전과 다른 형태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매출에 대한 기대치도 워낙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과거 학습적으로 해왔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기대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이번 실적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가파른 성장을 결국은 해왔고 투자자들의 실적 눈높이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지만 그만큼 크게 서프라이즈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놀라움을 계속 지내다 보면 강도가 높아지죠. 무뎌지죠. 무뎌지입니다.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매출 실적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전에 나왔던 부분의 실적실을 감안해서 이번에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증화 되는 가격 반응을 보일 매출은 300억 호불을 훨씬 넘는 매출 수준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매출이 나오기에는 최근에 엔비디아의 전체적인 사업 성과도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조금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죠. 시장에서 기대치는 280억 불 또는 290억 불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300억 불 내지는 300억 불 초반대 매출 규모를 발표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그래 잘했어. 쏘쏘.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을 둘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이 실적 당장 나오는 발표치보다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가이던스, 그러니까 어린콜에서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실적치에 대한 이유의 가이던스 상황은 가이던스 상황을 높여서 가이던스가 나올 수는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실적이 만약에 300억 불 정도 수준에서 딱 발표가 됐다. 물론 예상 이상의 수준이긴 하나 가이던스 자체를 여기서 320억 불 또는 330억 불의 가이던스를 내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전까지는 가이던스의 발표 이후에 또 주가가 반응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실적치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치 내용에 의한 주가 움직임이 좀 더 비중 있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가파르게 올라왔고 앞으로는 그만큼의 상승세가 조금은 둔화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 베스트2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는요. 8월의 발언에 확신이 됐다. 9월 금리 인하입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도 예상하는 수준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결국은 9월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기정사실화해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증시는 여기에 어쨌든 화답을 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 내용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금리 인하 모두가 다 9월에 이제는 할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죠. 다만 25BP를 할 것이냐, 50BP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피력을 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1월에는 0.5, 그리고 9월에는 0.25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청문회사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하나 추가로 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시장에서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얘기를 하고 한 내용 중에서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어요. 고용지표 확인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후에 인하를 했던 시점이 2000년 이후에 약 두 번 정도 있었어요. 2008년과 2018년 정도 상황 하에서 금리를 올리고 기준금리를 올리고 기준금리를 내리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용지표가 우려된다, 악화됐다라는 시장에서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지난 실업률 발표가 4.3% 실업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실업률 발표가 나오면서 비농업 분야 취업자 수가 지난 동일하게 발표가 되었는데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가 11만 명 취업이었습니다. 시장에서의 예상치는 17만 명이었고요. 우리가 지난 월에 비농업 부분에 취업자 수가 적었고 실업률이 높았던 이유는 일단 취업자 수가 적었던 부분은 계절적 요인이 강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단기 채용되고 단기 근로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 4, 5월에 일을 해서 돈을 벌고요. 7, 8, 9월에 또 휴가를 가는 형태의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7, 8, 9월에는 주로 취업자 수가 작아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에서의 흐름들입니다. 계절적 요인이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4.3% 수준이 우려스럽다고 시장에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실업률이 높은 거 아닌가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완전 고용 상태를 3.5% 수준의 실업률을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나는 취업을 안 할 거야. 자발적 취업 포기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취업한 상태를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3.5%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미국에서 3.5% 수준에서의 실업률이 나왔을 때 임금이 올라갔죠. 이때는 무슨 역효과가 나가야 되냐면 사람을 쓸래도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취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재고용하려고 하면 높은 임금을 줘야 돼요. 높은 임금을 주게 되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의 실업률은 금리를 인하하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형태에서의 실업률 상황을 만들어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서의 실업률이 어떠했느냐를 판단해 보게 되면 2008년과 2018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실업률은 5% 수준과 4%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실업률 자체가 고용시장이 악화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의 토대가 마련된 실업률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또는 파월 의장이 일부 언급을 한 고용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스럽게 판단하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와전됐거나 잘못 판단되었거나 또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의 시장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나왔던 이 고용 지표들에 대해서도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사실 김대준 대표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9월에 나오는 이 고용 지표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지난주에도 해주셨었거든요. 여전히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중요한 부분이고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갈린다든가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준다는 내용으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9월 6일에 나오는 미국 고용 지표도 역시 확인은 해야겠지만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아주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요 대표님. 또 이번 주에 저희 PC 물가 지수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물가에 대한 지표는 좀 더 주목을 해야 될까요? 지난 CPI 2.9% 나왔죠. 그러니까 연준에서 의도하는, 연준에서 목표를 하는 2%의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했습니다. CPI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줬거든요. 이번 PC, 물론 CPI와는 구성 품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체 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추세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은 CPI나 PC나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는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이번 P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CPI와 마찬가지로 우려스러운 내용의 급변하는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안정화된 흐름에서의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시장이 너무 놀라거나 이런 반응도 아마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기타,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GDP 잠정치도 이번에 발표가 있고요. PC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치에 대한 부분은 시장의 출렁임의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시장의 출렁임의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이 제가 체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번에 파월 의장의 메시지가 좀 친절하게 자세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플레 관련된 지표 그리고 고용시장 관련해서도 냉각을 원하지 않는다.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물가 지표도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데이터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지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대준 대표가 선정한 베스트 원 가장 중요한 이슈를 만나보겠습니다. 베스트 원 이슈는요? 달러 약세 현상 및 중국 경기 회복 시그널입니다.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환율도 출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얘기는 사실 지난주에 해리스 후보 관련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쪽입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거칠게 표현해서 그냥 에둘러서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도가 좀 높은 수준에서의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까 아니면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고민을 했었는데 쉽게 말씀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린 건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쉽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제가 구조적으로 달러가 이렇고 금리가 이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이렇고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표 수준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환율 약세다 강세다 많이 표현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도를 많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되실 때 두 가지 지표를 한번 교차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십시오.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월봉으로 하셔서 2000년 이후부터 현 시점까지의 달러 지수 그래프를 한번 위에 딱 놔두시고요. 하단부에는 중국 지수, 대표적인 지수가 항생 지수이기 때문에 항생 지수도 월봉으로 해서 왜냐하면 일봉으로 하면 긴 데이터의 흐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월봉으로 하셔서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양 비교 차트로 두 차트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달러가 강세해서 약세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시장이 올라갑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고요. 항상 어김없이 매번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이유는 앞서 제가 설명하려다 말았던 좀 복잡한 구조적인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장의 흐름만을 놓고 이해하기 쉽게 판단을 했을 때 미국의 달러 약세로 진행이 될 때는 항상 중국 경기와 세계 경기가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형태에서의 시장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여기에 중국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이 시점이 세 번, 간략하게 세 번,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아주 고점을 찍었던 세 번의 시점에서의 흐름을 말씀드리게 되면 2007년이 있었고요. 이때 중국 항생지수가 아마 세계적으로 3만 2천 포인트 수준에서의 고점을 찍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전 고점 수준이었기 때문에 고점을 찍는 수준에서의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21년도에도 항생지수가 고점을 찍는 형태에서의 흐름이었는데 동일하게 동일 지점에 동일 시점에 달러는 약세 지점, 그러니까 강세에서 약세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시장이 교차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중국 시장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대중국 관련 주들의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확장된 해석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앞서 제가 좀 미리 와서 앞방송을 모니터링을 했는데 항공주 얘기 나왔고 또 정의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의주의 개념이 아니고요. 석유화학주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주와 석유화학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흐름에서의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몇몇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통칭할 때 경기민감주 또는 경기민감주를 다른 말로 했을 때 경기 회복주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맥락에서 항공주와 석유화학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은 중국 경기에 회복하죠. 아직은 중국이 회복할 단계에서의 상황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중국 경기가 회복하고 이를 통해서 매출과 기업 이익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측면에서 오늘 장에서 이러한 흐름들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체크해봤다는 측면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크로스체킹해서 확인해 주실 부분들은 제 말이 맞는지 두 개의 차트를 비교해서 중국 시장이 이러이러할 때 굉장히 좋았구나. 이럴 때는 달러가 약세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흐름들이구나. 미국 내에 몰려있던 돈이 외부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중국 시장과 세계 경기가 좋아지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가지고 있던 채권을 매각했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높은 금리와 강달러에서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재정 수입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달러 약세 현상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고 중국 경기가 확장되는 구간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 시장에서 중국과 연동된 기업들의 주가도 당연히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전반의 흐름에서 진행되는 주가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이 대목을 체크하셔서 이번 주 시장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좀 더 나은 어떤 투자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역사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이 달러의 패권이 조금 무너질 때 오히려 세계 경기가 조금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중국 증시도 회복의 시그널을 보여줬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중국 시장 그리고 나아가 우리 시장에서도 대중국 시장과 관련된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결국은 해리스 후보의 정책과의 관련성도 계속해서 저희가 주시할 부분입니까? 해리스 후보의 정책이기도 하면서 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책은 보호무역이 아니고 다자간 무역 협상을 통한 무역 정책입니다.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와 경쟁 체제에서 중국을 좀 때리기를 많이 했던 것인데 이게 좀 변화하는 측면으로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측면. 물론 패권 경쟁 하에서 바로 중국에 대한 그동안의 때리기가 완화될 거로는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여기에 대한 주시장에서의 반응도도 개선되며 바뀌고 흐름이 나아지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하나의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이렇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글로벌 시장의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중국 증시, 중국 시장이 조금 화랑을 띠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는 항공주, 석유화학주의 추이도 지켜볼 수 있다는 점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 세 가지 이슈를 통해서 이번 주 내용 체크를 해봤고 그러면 이번 주 주요한 변수들도 점검을 해보고 시장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거래대금 체크 말씀드렸고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시장의 상승이 동반해서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라는 측면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대금 체크해야 되는데 거래대금은 쉽게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예탁금 규모라든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당분간의 시장에서는 지금의 지수 대비해서 횡보한다든가 조금은 늘어지는 형태에서의 지수 상황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요.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엔비디아 실적이 제가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일정 부분 충격을 주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저점을 공략하는 시점이 바닥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지에 대한 우려에 대한 시장 충격이 나왔을 때 이때가 저점이 될 것이다. 이 부분 체크해서 이번 주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큰 틀은 성장주 많이 말씀드렸죠. 성장주 내에서도 제가 2차전지 바이오 로봇 IT 플랫폼 넥카오 게임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큰 흐름은 성장주로 가는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플러스 중장기적 측면에서 경기 빈감주 경기 회복주에 대한 관심권에 두고 우리가 대응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짜 나가는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진 거. 오늘 제가 이제 환율과 대중국 전책과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좀 어려웠었나요? 아니요. 오늘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고민 고민 고민이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더 쉽고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이렇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배운 거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펼쳐지는 과정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거시 정책에서 환율과 금리 상황은 G2를 하면서 꼭 아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표님 말씀을 들을 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주 월요일마다 직접 이슈를 선정을 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지난주 월요일에 들으신 분은 오늘 조금 더 쉽게 느껴지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매주 월요일은 저희 시장 전망 김대준 대표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